안녕하세요. 엑소곡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대만 중화민국 야구협회 CTBA의 공식 트위터에서 6월 3일 목요일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올림픽 최종 예선을 포기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대만 같은 경우 사망사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대만이 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시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만에 하나 도쿄올림픽에 가서 짧은 기간도 아닙니다. 많은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특히나 신종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가 베트남에서 또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더 강한 인도하고 영국보다 더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베트남에서 발생이 됐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야구대표팀 같은 경우 계속해서 많은 인원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만약에 돌아가서 대만에 변종 바이러스가 퍼질 경우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잘한 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유도라든지 럭비 이런 경기들 이렇게 직접적으로 몸과 몸이 부딪히면서 호흡을 같이 하는 충분히 어떤 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감염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경기들은 아마 취소, 대만팀처럼 취소하는 상황이 많이 포기하는, 출전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선수별로도 가능한 얘기죠. 선수별로도 아 나 거기 못 가겠다. 지금 IOC에서도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절하라고 하는 상태에서 가서 정말 글쎄요. 그런 사건이 지금 대만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대만이 이제 앞으로 7월 23일인데 그 전에 더 지금 팬덤이 심해질 경우에 아예 대만이 출전 자체를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만이 팬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런 국가들이 생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론은 이제 스가 총리가 일본의 스가 총리가 올림픽을 진행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그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계속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오늘 오전 2시 9분경에 미야코지마, 미야코섬 북서 앞바다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90km입니다. 지금 바로 이전에 20분 전에 도까라 열도 근해에서 2.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6월 3일 1시 48분 도까라에서 지진한 다음에 난세이 제도에서의 지진이 계속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요나쿠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오키나와 쪽에 오키나와 근해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도까라 열도에서 지진이 나면서 계속 난세이 제도에서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까라에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야코지마, 미야코 섬에서 진이 발생을 했고요. 최근에 미야코지마 근해의 지진을 보시면 미야코 섬 근처에는 보시면은 이제 3번의 지진, 그러니까 오늘 지진까지 4번입니다. 여기는 근해로 이어서 3번인 겁니다. 미야코지마의 3번 지금 5월 20, 5일이 미야코지마 근해에서는 3번이었습니다. 지금 발생을 했고요. 최근 2월 말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계속지 중요한 건 난세이 제도, 오키나와 쪽에서 계속 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대만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대만을 보시면은 화렌시엔 3.7 이것이 이제 요낙군이 최근에 지진이 영향을 줬다고 봐야죠. 5월 25일부터 시작이 됐죠. 요낙군이 같은 경우는 화렌시엔 대만에 그 다음에 또 화렌시엔 그 다음에 역시 또 화렌시엔 계속 화렌시엔 그 다음에 타이동시엔 또 타이동시엔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속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일본의 요나쿠니의 계속된 지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역시 위쪽도 올라가서 이제 미야코성, 미야코지마에도 지금 지진이 발생이 된 겁니다. 계속해 가지고 지금 영향을 주고 있죠.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지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진을 보시면요. 오늘 6월 3일 오전 10시사 53분 15초에 대전 대덕구 북동쪽 4km 지역에서 1.4 그 다음에 6월 1일에 북한 황해남도에서 1.4 그 다음 6월 1일 날 울산 동구에서 1.9 북한 황해북도에서 2.4 조금 규모가 있었네요. 그 다음에 5월 30일 경북 안동, 경북 울진 이렇게 지진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